계속 가보도록 하자 여기 있을 자리에 오는거 이거 다 주워야지 왜냐구요? 다 총알이기 때문이에요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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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총알이야 뚫어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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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총알이에요 야구공 재떠리 기타등등 기타등등 이렇게 깡통 야구공 재떠리 컵 자 아무거나 막살 우유병 다 넣어요 우유병 큰 비니스킨병 찌그러진 깡통 자 37발 총알이 이렇게 모으는거야 얼마나 좋아 대충 와 그니까 대형무기를 찍으면 락인러처가 이제 보통 쓰게되고 그 이제 좀 애들 좀 많으면 그때부터는 그걸 쓰게되죠 그 그 미니건이나 이제 미니건이 근데 워낙 그거 한거라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자 50발 채우고 이걸 쓰려면 무게 대형 무게 쓰려면 무게가 정말 중요해 힘이 정말 중요해 가자 여기 내가 다 뒤.. 뒤졌나 돌아본거 같은데 아 다 돌아본거 같아요 наз 이게 이게 좋아요 락인 clause 아 걔 얄 그리 무슨 비밀? Just pet 얘가 말해놓고 비밀이... 들ות아버렸대 흐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헿 cancer 이...이...이런거잖아 울트라캡쇼 뿅융란 poetry 일반제트보다 두배의 효과가 있대요 중요한거만 중복 효과가 된다는거죠 무슨 일인데? 그래서 슈가범을 많이 모아놓으라고 그..생각한거죠 항팡스당 15개 아..어..잠깐만 설득? 자..설득을 해야되니까 버튼에 가발과 야한자몽수도 있구요 저장하구요 자 34% 이제 한번 맨처음에 설득 한번 해놓으면 계속 그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맨처음만 설득하면 돼 네.. 오케이 자 이제..이제..30.. 원래 15캡밖에 못봤지만 설득해놓으면 30캡을 받을 수 있죠 어.. 얘 슈가범을 얻다가 만드는게 겁나 재밌어 어..재료상자 이런것도 다 쏠수있죠 그걸린채 다 쏠수있어 크핰 담배한보려고 이제 이게..이걸 쓰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대형기라 정말.. 아.. 데미지가 안나오는.. 지금은 상탄 중탄 이런거 다 가져가서 자 재료가 뭐가 세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많은걸 보면 돼 첫번째 아박소세지 두번째 슈가범 나머지 하나는 뭐가 들어갈까? 루카콜라가 들어갈까? 또 많은게 없는데? 한가지는 더 뭐가 들어갈까? 우유가 들어가나? 상한우유? 상한우유? 이런.. 이런거 있죠? 이런거 이렇게 집어요 집어서.. 가두가 어디..어..이게.. 베스트 게임에서는 어디든 통하는 수법이죠? 그리고 숨어 먹어 카르마를 잃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들키지 않고 들고 다.. 가들고 다닐 수 있는건 저렇게 해서 먹으면 되죠 먹고 싶은건 어.. 찌그라지깍도? 따따따드 찌그라지깍도 가자 아유 총알 맞네 크핳핳핳핳핳핳핳핳핳 아이고 뭐있는거 같은데? 없네 저장하구요 여기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 이쪽으로 지나가는게 맞나? 일단 지나가보죠 여기 방사능 때문에 그거 먹어야 돼요 라덱스 라덱스 하나 먹구요 그 다음에 영우스코트 86%까지 올라가죠 아 너무 너무 초반만 처음만 이렇게 지나가면 되긴 하는데 이 처음이 방사능이 심해서 먹어야 돼 자 이제 됐어요 이 바로 여기만 지나가면 되는건데 어? 야 마이어로 툭 스스코 마이어로 아 대충 쏘면 되죠 뭐 아 대충 쏘면 되죠 뭐 음 자 오케이 한 번 더 아 야 맞으면 안 돼 아 아 아 맞았어 저기라 이런거 대충 쏘고 나서 주워다가 다시 쏘면 돼 얼마나 편해요 쏘고 그냥 주워서 잘 쏘고 쏘고 주워서 잘 쏘고 그러니까 이걸 얻으면 이제 돈 총알에 돈쓸 일이 이제 중요한 때 아니면 총알을 안써도 되죠 groove 십 어어 어 어 cker 지금 수류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타 딱딱딱딱 소리가 들렸어 일단 좀 튀고 다니세요 빨간색 보이기 전까지 함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총알 되게 많네 오! 함정 함정 조심해야 돼요 어 여기도 함정 안정적인 폭력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오! 어 갑자기야 야아이씨 여기 함정이 저렇게 함정 겁나게 많은데? 여기도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 저기 지금 저 머신 있죠? 이거? 이것 때문에 함정이.. 어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쏴요 해 그냥 놔둔다 아니 킨다 쏴 아니 그냥 경험치 없는 것밖에 안되네 쏜 다음에 야구공 얻어서 총알을 쓰려고 그랬더만 아 함정 정말맞네 땅만 보고 다녀야겠는데 왜 당장 했죠? 불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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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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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카운터 있는 곳인데 인카운터 뭐 랜덤으로 발생하는 곳인데 여기 왔다갔다 자주 거리면 여기 별의별 애들이 많이 이 리젠인데요 뭐 물 갖고 싸우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에 쫓기는 애 뭐 이렇게 서로 뭐 도망치는 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인카운터 지역이라 이게 인카운터 지역이 따로 있어 이렇게 예전에 이거 실험해 본다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저장했다 다시 갔다 저장했다 다시 갔다 흫흫흫 여기에도 내가 알기로 부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어? 잠만 그냥 뭐야 이런 놈들이야 그냥 그냥 유리병을 막아 유리병을 막아 자 모총 모총은 총아 모총을 지금 내가 쓰기 때문에 참 좋지 이십발씩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줘 저장 숫rac 설정 모총은 무조건 거의 숫 saf폭이 있어 이렇게 밖에 어 이렇게 보면 총알도 넉넉하지 그 제조된 아이템이 그 만든 아이템이 총알이 좀 넉넉한 편이야 Sow 아무것도 없나? 없네. 자 일단 발견했으니까 다시 들어가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주변에 또 뭐 있나 여기? 둘러볼까? 어? 쟤. 쟤 누구야? 야! 어잇! 어잇! 여기서 뭐해? 내가 책? 무슨 책? 그 외스킨란드 회복의 구입을 들었지? 그 외스킨란드 회복을 들었지? 그 외스킨란드 회복을 구입했다고 생각했고 내 가족이 2개씩이나 먹게 됐대. 내가 그 책을 쓴걸 도와줬지! 그렇다고? 고마워, 유행. 내가 그 모이라 그녀는 모두 잘 읽었을 것 같다. 좋은 책이었다. 야 생존에 저렇게 도움이 직접 실장을 되고 있다니 참 뿌듯한데? 내가 쓴 책인데 내가 조수 역할을 하면서 쓴 책이죠 룰루랄라 룰루랄라 내가 쓴 책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니 어 저거 함정이에요 유모가 인정이 호소하는 함정이지 어 그 애기 소리 틀어놓고 누가 어 애기 소리가 나네 하면서 갔는데 유모차에 폭탄이야 간 근처에 가면 폭탄하네 근접신간 뭐 근접 뭐 그런 센서가 있어서 여기 아까 거긴거 같은데 나 파이퍼 아까 거기에요 이제 이 락인헌처 쓰게되면 정말 총알 많이 모으게 되지 쓸데없는데 총알 많이 안쓰니까요 아 대형무기라는게 참 이거 대형무기로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해 왜냐면 대형무기 쓰면은 항상 총알에 쪼달려서 못쓸걸 보통 이제 대형무기 쓰면 미사일 연척 그 미니건인데 총알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오오 아 여기 함정있었잖아 밑에 보고다닌다고 지금 보고다니는건데도 또 걸렸어 함정 또 없겠지 야 드디어 쳐졌네 패밀리 어 일단 어 이렇게 해놓구요 설득이 있었으니까 어이 오케이 오케이 벤스는 보통 광장에 내려다보이는 2층 근처에 있을거야 메레스티 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지가 나쁜 놈들이래 자기네들이 나쁜 놈들이래 지가 말하기 아 자 다시 바꾸구요 여기도 먹을게 참 아는데 밑에가 훔치기야 여기 근데 꼭 훔쳐야되는게 몇개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책인가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아 여기있다 훔치는게 안되구나 저기 원래 훔치는걸로 되있던걸로 기억하는데 훔치는걸로 안되있네 자 책 읽구요 자 책 읽구요 오늘의 제주꾼 자 멘토스 흠 흠치고싶지마 음 다음은 기각하지 더이상 뭐 꼭 훔쳐야될건 없지 왜냐면 흠치고싶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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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대체 잘 정비해놨구나 몇 총인가 보네? 불이하나? 케이비스면 어.. 자기는 그게 있대 시간 있대 어.. 여기 미국입니다 우리 말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서 손책들 또 몇가지 있죠? 장난감상자 여기에 금속 부품을 좀 많이 팔아요 초반에 야! 와쓰 옷이 정말 뽀대난다 어? 이게 바로 사스케비.. 사스케밥이라는 부르죠 제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흐어로우 휴먼이래 자기는 인간이 아닌것처럼 이게 말투도 잘 들어보면 어.. 캐릭터의 성격이 참 잘 드러나있어 얘가 여기 보면 금속 부품이 되게 많아요 그쵸? 굉장히 많죠? 이거를 훔칠 필요는 없고 얼마 안하거든요 자 물건 좀 볼 수 있을까? 물건 좀 볼 수 있을까? 얘가 어.. 탄약도.. 어우 탄약도 잘 파네 어우 탄약도 굉장히 잘 파네요 자 기타 물품을 굉장히 많이 파는데 여기서 금속 부품만 가져가면 되죠 나머지는 뭐 숨세게나 팔죠 나머지는 뭐 상관없고 금속 부품 진짜 2캡밖에 안하기 때문에 사실 6캡 나 못 팔아야겠네 4,000캡 유지하려면 내가 지금 아까 아 왜 계속 4,000캡을 유지하려고 하는거냐면 응 됐어 이게 다 없어졌다 다 없어졌죠 그니까 여기에 있는 물품을 파는거야 이거 해놓은것도 참 신기하더라 내가 만약에 여기있는거 다 훔치잖아요 그럼 제가 파는 물품이 없어져 쓰레기통에다가 병뚜껑을 자 가져가 얼마 안하기 때문에 이건 작물이라고 해서 상인이 안받거나 그러진 않죠 뭐 세계관이 그러니까 예 당연한거긴 하겠지만 여기도 병뚜껑 지뢰가 있나 병뚜껑 지뢰는 되게 보편적인 지뢰인거 같애 파워도 쎄고 어딜 가나 작업대 쪽에는 병뚜껑 지뢰가 하나씩은 있는거 같애 저장하구요 말을 걸어야지 아 일단 내가 말할게 말할게 아니 잠깐만 아직 말 안걸거고 장난감 상자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 그 그게 있는데 아 이건가 검진열장 여기 바로 유니크 검이 있거든요 근데 유니크 검 있어왔자 쓰진 않아요 유니크 거만을 갖고있으니까 일단은 일단 사스케바 얻기 전까지 으아아아 아 뭐 뭐 없나 먹을거도 매우 어려움이 어 금고가 있는데요 아이고 이쯤 음 매그놈 탄약 좋아 펄스복탄 이건 좋았네 트렁크? 됐구요 쟤한테 이제 말을 걸어야죠 뭐 문제내는걸 통과해야돼 하지만 난 어 얘 어디갔어 어 밑에 밑에 내려갔나 벤스가 얘 아 벤스의 아내구나 벤스가 어디갔지? 어 다 어디갔지? 애들? 잠깐 저기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애들 다 없어졌는데? 왜 아 저기있다 저 벤스가 아 벤스가 아닌데 벤스가 어디로 갔지? 아 잠깐 자기 방에 들어갔나 들어갔다 나왔나 보구나 음 일단 이제 앉아볼까 버튼 가봐 쓰구요 어 음 여긴 뭐하는곳이지? 어 어 중간에 깨어들면 안되죠 말할때 중간에 깨어드는건 예의가 아니야 자 끝까지 들어 보고자 말해야돼요 난 네이바른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니까 음 설득이 좀 험악한데 말이 일단 성공해라 3분의1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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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에 주사를 던지면 1과 2 아니면 3과 4 아무튼 두개의 면을 정하고 던졌을때 그 면이 나올수있는 확률 슬피할까 성공할까 눌러보겠습니다 짠 어 문제풀어야겠네 1 2 2 2 2 3 2 2 2 2 2 3 3 2 3 3 3 3 4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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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5 5 5 6 5 5 6 7 7 7 8 8 9 9 10 5 5 6 6 6 6 7 9 10 10 10 9 10 10 11 11 12 12 12 I can turn into a Now, ask me if I believe these individuals from every corner I have shown these people the ways of the vampire I've provided them 그니까 식인종 그니까 식인 본능을 갖고 있는 애들을 수만시켜서 식인을 하지 말고 그니까 흡혈만 해라 차라리 그게 덜 덜 그거에게 보이니까 보이는 걸로는 둘 다 야만적이긴 하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야만적이냐 하면 식인이겠죠 좀 더 수많을 시킬려고 노력을 한거죠 얘는 어어 어 어 어 이 야만에게 줄 편지를 갖고 있어 으 으 으 으 이안 으 이 이 이 으 뭐라는거야? 아 이번에 설득이 27%라 이 한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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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문제내서 그걸 맞춰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거 보고 오면은 되나보네? 자 방금 문 잠금 해제 화장실이 있구요 방장실 혹시 정보를 어떻게 마시는거야? 라드웨이가 항상 구비되어있나? 그치 야 자 이안 널 찾고 있었어 음 미감이지만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근데 어 얘가 죽인거 같은데 어 그쵸? 벤스가 모두 이야기해줬어 으으음 음 이안 어 어 이런들이 이런들이 정신해상이 아니라 좀 변종인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방사능이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변한거 같은데 이 편지를 읽어봐 자 집으로 돌아간대요 아르프에 벤스에게 전하십시오 얘 또 어디갔어 여깄네 근데 뭐해 여기서 음 잠깐 아르프는 어떡하고 배고플때마다 그사람으로 덥쳐서는 안돼 의논할게 있어 혈액팩으로 돼있더라도 말이야 아르프에서 혈액팩을 제공해주면 마을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아줘 보호해줘 보호해주는게 가장 어 그거겠죠 어 패밀리를 떠나기로 했어 막지 않네 얘가 되게 이성적이야 나쁜놈은 아니야 괜찮은놈 같아 사시케밥 추가 사시케밥을 또 만들수있어요 이제 예 유니크 무기 이제 근접무기는 사시케밥 하나만 들고다니면 되기 때문에 화형 공격력 추가에 그게 사시케밥이 참 좋아요 근데 데스클로우 아머 그 좋은게 딱 있죠 데스클로우 아머는 아 데스클로우 그 무기는 방어력 무시하니까 그 걔네들한테 좋고 파워하머나 방어력 높은 애들 사시케밥은 뭐 대부분한테 다 좋고 아니 좀 뭐 파워하머 입은 애들한테는 뭐 데스클로우보다는 아 뭐야 사시케밥보다는 파워하머가 좋죠 아 뭐야 파워하머네 데스클로우가 좋죠 아 여기 한번 오려면 되게 멀어 항상 이 거리를 뛰어다녀야돼 아 잠깐만 일단 이렇게 가죠 싸우 뭐 전투가 이럴건 아닌거 같으니까 빨리 빨리 이동하면 되니까 야 씨 여기까지 왔어? 멀리까지 왔네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는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는거 뭔가 이상하다 루디 루디파이브 잠깐만 루디 루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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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디가 어디서 나온 이름이더라 루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 뭐 어쨌든 아르프를 괴롭히지 않을거야 근데 여긴 상점이 없잖아 자 카르마 상승하고 경험주의 300에 어 어 제안하던데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 뭘 주는구나 가끔씩 여기 오면 보급품을 한두개씩 주나보네 이제 이제 잠깐만 어 어 이거 언제 따라왔어? 이거 언제 따라왔어? 아 쟤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더만 일단 완료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알려주고요 말을 걸면 그 그 혈액 그 퍽을 하나 받는데 이제 혈액팩으로 아무 그거 없이 이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퍽인데 그게 그것 그대로 받으려나 모르겠네 아 이게 리밸런스 깐 깐고 난 후에 퍽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정으로 가는게 아닌가 흠흠흠흠흠 음흠흠흠 전투는 안하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곱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근데 얘네 그 지뢰 다시 깔아야 되는거 아닌가 내가 다 해체해놨는데 여기까지 왔다갔다고 내가 찍다는게 예 힘들어 사시케밥 제존법도 얻었겠다 이제 혈액팩 퍼까지 받고 자 아웃후프는 제안을 받아들였어 자 가르쳐줍니다 자 가르쳐줍니다 자 퍽 흡회퍽 추가 어 팩을 원래 혈액팩 먹으면 1밖에 안차요 근데 20을 회복하죠 거기에다 아 잠만 어? 잠만 말이 더 있는데? 됐어 자 여기는 이제 모든게 완료됐구요 가기 전에 나 지금 어 돈이 얼마 4,020이라 얘 어디갔냐 얘 또 어디갔네 얘가 아까 보니까 총알 좀 괜찮게 팔던데 나중에 캡이 좀 생겼을때 와가지고 한번 쓸어야겠네 총알 많이 파는 애가 이제 언더월드 그 그게 누구더라? 아무튼 그 있잖아요 여자 같이 싸웠던 애 걔가 이제 무대기로 팔긴 할텐데 일주일마다 한번씩 10미리탄을 걔는 되게 많이 팔거야 10미리탄을 걔는 되게 많이 팔거야 막 천발씩 팔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혈액팩 이제 했으니까 나 혈액팩 있나? 혈액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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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얘가 오히려 뭐지? 어 하키 턴오프 아이언 사이트 턴오프 아이언 사이트 턴오프 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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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설정하는건가봐요 그 조준점 모드 이 조준점 모드는 처음 잘 맞는거 같다 씨 그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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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일단 가서 정리하고 사식회밥을 만들고 사식회밥 들고 그리고 오죠 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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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업복구로 갈아있구요 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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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갈땐 작업복을 입고 예 뭐 수리하고 뭐 그래야되니까 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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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정화폐 담배 또 없나? 전쟁정 책이 없네 자 사스케밥을 만들죠 아 이게 안돼 사스케밥 자 사스케밥 부품 부품 사스케밥 사스케밥 잠시만 데스클로 데스클로 손이 4개밖에 없구나 사스케밥 아 여깄다 뭐가 맞냐? 표시등이 맞네 자 표시등으로 그 수리를 하고요 어 아이고 야 25발 참 이게 한발한발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 사사구경탄은 이제 슬슬 네 38 구경 그 탄이 조금 모였을텐데 308 슬슬 어 가볼까요? 그 유니크 구하러 스나이퍼 드디어 이제 스나이퍼건을 구하러 가볼까? 잠깐만 그 전에 그 전에 말 정리하자 구캐스타 아 안드로이드 부품 뭐야 씹어 아 이제 먼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그게 어? 잠깐만 여기 해놨네 이쯤 이쯤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쯤 이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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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인가 이쯤인가였던 것 같은데 이쯤에도 뭔가 있었고 이쯤 저쯤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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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육장에서 한번 걸어가보죠 스나이퍼 유니크 스나이퍼 라이프를 구하러 두개가 내가 있는걸로 아는데 어? 남북한 슈퍼무텐트 이걸로 쭉 그건 아니죠 아유야 뭐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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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상 못 갈아입을텐데 어? 갈아입는다 오케이 아 다행이다 근데 누구랑 싸우는거야 선생님 저거 이즈퍼무텐트 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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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더들..랑..레이더들이랑 싸우고 있구나 쟤는 다행히 근접무기네요 한 번 쏘죠 근접무기한 애들은 한 번 쏴주고 천천히 요리하면 되죠 자아 열심히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잘 싸워라 야 왜이렇게 안..야 뭐하냐? 하루종일 싸우냐? 야 또 있어? 또 있나 보네 잇챠 왜왜왜야야야 뒤에있잖아 야 뚫어뻥 뚫어뻥 야야 야 오지마 오지마 아 나가는게 보이니까 왜이렇게 웃기냐? 요 수류탄도 정말 할수있나 없네 수류탄은 못하네 요기하나..야 요거 거이점 뭐해 아이 죽어 인마 안 죽어 뚝 뚫어뻥 뭐든지 싸 그 뭐든지 싸 차를 볼 때마다 참 웃겨 저기 저기 또 뭐있는데 네 냅둬 저기 여기에 뭐있나 좀 보자 혈액팩을 좀 먹어볼까? 찬찬히 20초동안 도노방? 어? 야 너 왜여기서 죽어있어 야 야 왜여기서 죽어있냐 아 안타깝게 예 레일리 라일리 레인저의 걘데 아 진짜 그러구나 병뚜껑 뚜껑 저런거 그냥 주사타 총알로 쓰구요 아 또 레일리 레인저의 도노방 죽었어 으쯔 불쌍해서 쟤 가끔 보면은 나한테 뭐 전해주러 이렇게 달려오다가 저렇게 죽더라구 잠깐만 여기도 어? 어 잠깐만 여기가 여기 거기 같은데? 으 버블레드 있는데 같은데? 이 밑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가 있거든요? 이 밑에쯤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밑에 개구멍같은게 어우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